상당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로 해서 우리 예쁘신 아나운서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책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대책 이후에 1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무려 11%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답답해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활짝 웃고 계시고 부동산을 지금 정부 대책을 신뢰를 하시고서 가만히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표정들이 상당히 매우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8.4 대책의 의미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부동산을 해나가는 정책 관리 부분에서 수요자분들을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분명히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전 정부의 첫 번째 공급 대책이 8.4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을 하고 나서 부동산이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어려우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무려 13만 가구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규모 공급 정책을 통해서 이 주거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 전세 안정을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대책이 지나고 나서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시각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보시게 되면 2021년 하반기 LH 공공분양 주택을 보게 되면 쫙 있습니다. 경기권, 인천, 대전, 경남, 서울, 광주, 세종, 울산서부터 해가지고 약 1만여 가구가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는 한 6천, 일반이 6천 가구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신혼이 한 3천, 그리고 10년 이상의 이런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몇백 세대가 좀 안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정책 자체가 이 신혼 부부, 신혼 부분들을 좀 장려를 하고 진행을 해나가는 부분에서 이 신혼 부분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시면서 이 청약, 공공분양 부분에서 관심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한쪽에 정책이 집중이 되다 보면 반드시 소외계층이 생깁니다. 그럼 신혼 부부 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더더기나 이런 과열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소외계층들이 또 다른 소외계층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은 늘리겠다고 호원장담을 했는데 이 부지 확보라든가 건설 사업이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런 것들이 공급이 나오긴 하지만 문제는 뭔가 그래도 시장에 있어서의 좀 불안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오늘 팁을 드리게 되면 정부가 공급 대책을 하고 나서 이 공급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2015년에 43만, 16년에 37만 쭉 해서 이 공급 추이가 있어요. 최근 5년간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결국은 많다 그리고 적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개인적인 주관 의견을 내놓으시죠. 그래서 공급이 많으면 많다고 문제예요. 공급이 또 적으면 적다고 문제예요. 그런데 이 공급이 많다 적다는 상대적인 비교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시장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 어떻게 느끼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답답하게 그냥 숫자만 비교를 해놓고서 공급이 많다 적다 이런 기사 이슈를 통해서 이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함부로 판단하는 순간 시청자님들이 정말 큰일 나십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더더욱이나 많은 물량들이 나오는데 그건 과잉 공급이잖아요. 그럼 15년 대비해서 많다 적다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담김으로써 그냥 놀랄, 가식거리 이야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상황 소리를 알고 있는 전문가와의 소통이 중요한 거지 이런 공급이 많다 적다. 그 상황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 식의 이야기들. 그래서 과거엔 그렇게 많다고 난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이제는 적다가 또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정에 빠지셔서 뭔가 행동을 하실 때 주춤하시지 마시라고 하는 저의 조언이고요. 그래서 재작년 대비해서 전국의 분양 물량이 한 45만 가구 정도 됩니다. 2021년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중에서 많이 집중이 되는 곳들이 이런 경기도권, 서울권, 인천권입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부산이고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 대전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순서예요. 그럼 결국은 사업성이 됐든 뭔가 분양을 하는 부분에서 입지적으로 좋은 이런 교통호재라든가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 위주로 해서 공급수가 인구와 개발 호재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가구가 공급이 되니까 그럼 시장이 빠져야 됩니까? 많은 가구가 공급이 되니까 확실하게 시장이 안정이 됩니까? 이걸 우리가 함부로 단언하셨다간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사라든가 지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서 함부로 속단을 하시니까 전부 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들 큰일 납니다. 어쨌든 분양 물량이 나오는데 문제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런 분양가가 상당히 지금 비싸게 나옵니다. LH서부터 민간 분양 물량들이 상당히 가격들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언제죠? 3년, 4년 전에 가격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체감상 너무 부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런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은 청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청약만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같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선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비싸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청약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싼 거구나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4년 전, 5년 전 얘기 속에서 우리가 그 늪에서 나오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4년 전이 아니라 4년 후고 5년 전이 아니라 5년 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을 하시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은 지금 현 상황에서 1억 언저리 금액에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하실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20억 언저리에서 무엇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1억 언저리에서 내가 뭘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빌라 물건이라든가 토지 물건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20억 언저리에서는 통상가라든가 이런 빌딩 물건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오른다, 빠진다, 공급이 많다, 공급이 졌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지나가는 시간 속 안에서 누군가는 소유를 하실 거고요. 누군가는 무소유를 하실 겁니다. 그럼 난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택이 없으시면 반드시 만드셔야 되는 전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든지 있어야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련 단신으로 뭔가 지금 시장에 부딪히시기보단 뭔가 하나라도 가지고 부딪히셔야 되고 더불어서 내가 잘 돼야지 자녀분들한테 증여도 우리가 속 시원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십니까? 그래서 돈을 벌려면 이 금액대라면 여기에서 찾아봐야 되고 이 금액대라면 여기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지금 아파트가 있는데 어디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다. 지금 갈아탈 적기입니까? 적기라는 때를 우리가 어설프게 혼자만의 생각에서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아파트보다 확실하게 이 아파트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옮기는 거지 그냥 혼자만의 생각에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님. 그래서 오늘 제가 공급대책을 명확하게 바라보시라고 좀 조언을 드렸으며 이런 가격 그리고 갈아타게 하실 때 이렇게 갈아타셔야 된다는 좀 팁을 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지 말고 항상 전문가와 소통을 하면서 매수 전에, 매수 전에 이런 상담을 받고 하심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